어제 저녁 전북 남원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불이 나자 가족들과 대피했는데 물건을 챙기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반석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실세 없이 물을 뿌리지만 집안 불길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북 남원의 한 농가 주택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 68살 여성 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소방당국은 박 씨가 남편 등과 대피했다가 물건을 가지러 다시 들어간 뒤 연기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엌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울산시 중구 교차로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1톤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3살 이 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던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남 함양군 대봉산 휴양밸리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15m 아래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67살 이 모 씨가 숨졌고 승객인 69살 이 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이상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그 판단을 알아보라 활심 해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